시스타일 팬 여러분들 둘 셋! With the EMT 시스타!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.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렸습니다. 저희 시스타가 두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기비투미라는 곡으로 또 한 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저희 이번 정규 2집 타이틀곡 기비투미는요. 2단 역차기의 곡으로 사랑의 마음 아파하는 여자를 심정을 잘 담고 있는데요. 이번 컴백 무대도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멋진 무대 준비할게요. 그리고 또 저희 시스타 기비투미의 포인트 안무들이 굉장히 많죠.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무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때까지 저희 시스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시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